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탄탄한 힙 라인을 위한 고강도 하체 루틴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물은 무거운 덤벨 한 쌍과 힙밴드입니다. 복폭을 어깨보다 1.5배가량 더 넓게 벌려줍니다. 무거운 덤벨 한 개를 잡아 늘어뜨립니다. 이때 가슴과 어깨가 말리지 않도록 열어내주세요. 몸통 전반에 숨을 마시며 힘을 채워주세요. 숨을 마시며 들고 있는 덤벨을 매트로 내려줍니다. 매트에 닿을 정도로 깊이 내려갔다가 발바닥과 둥근의 힘으로 무게를 천장 쪽으로 밀어 올리며 숨을 내쉽니다. 매트에 닿을 중에 남ялась 데이핑크에 반으로 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아를 성장에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 스티아를 MG-13-17반에 온몬을вод으로 연장합니다. 매트에 닿을 때까지 나눠서 올리고 화내 propellä 적당히 다를되었을 때까지 목폭을 어깨보다 1.5배가량 더 넓게 벌려줍니다. 무거운 덤벨 한 개를 잡아 늘어뜨립니다. 이때 가슴과 어깨가 말리지 않도록 열어내주세요. 몸통 전반에 숨을 마시며 힘을 채워주세요. 숨을 마시며 들고 있는 덤벨을 매트로 내려줍니다. 매트에 닿을 정도로 깊이 내려갔다가 발바닥과 둥근의 힘으로 무게를 천장 쪽으로 밀어 올리며 숨을 내쉽니다. L.A. made you crazy, crazy, yeah, yeah You don't care what's real no more, no, you don't want me anymore You only want what you can't afford, ah, ah, ah Don't I make you feel something, oh, maybe you can't feel anything She's not gonna give you everything,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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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I, I, I wish you could be happy, happy, yeah, yeah But I can't 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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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L.A. made you crazy, crazy, yeah, yeah You don't care what's real no more, no, you don't want me anymore You only want what you can afford, ah, ah, ah This is goodbye, bye, bye, bye 목폭을 어깨보다 1.5배가량 더 넓게 벌려줍니다. 무거운 덤벨 한개를 잡아 늘어뜨립니다. 이때 가슴과 어깨가 말리지 않도록 열어내주세요. 몸통 전반에 숨을 마시며 힘을 채워주세요. 숨을 마시며 들고 있는 덤벨을 매트로 내려줍니다. 매트에 닿을 정도로 깊이 내려갔다가 발바닥과 둥근의 힘으로 무게를 천장 쪽으로 밀어 올리며 숨을 내쉽니다. 매트에 닿을 정도로 밀어 올리며 숨을 내쉽니다. 목폭을 어깨보다 1.5배가량 더 넓게 벌려줍니다. 무거운 덤벨 한개를 잡아 늘어뜨립니다. 이때 가슴과 어깨가 말리지 않도록 열어내주세요. 몸통 전반에 숨을 마시며 힘을 채워주세요. 숨을 마시며 들고 있는 덤벨을 매트로 내려줍니다. 매트에 닿을 정도로 깊이 내려갔다가 발바닥과 둥근의 힘으로 무게를 천장 쪽으로 밀어 올리면 숨을 내쉽니다. 매트로 도전과 동일하는 정상탕ство 힙밴드를 무릎 위에 착용합니다. 고관절을 훼손시켜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어 힌지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앞꿈치를 살짝 열어낸 상태에서 무릎 방향이 일치하도록 옆으로 움직입니다. 진행하면서 상체가 틀어지지 않도록 정면을 보고 진행합니다. 중둔근 자극을 느껴주시고 상체가 세워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밴드를 무릎 위에 착용합니다. 고관절을 훼손시켜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어 힌지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앞꿈치를 살짝 열어낸 상태에서 무릎 방향이 일치하도록 옆으로 움직입니다. 진행하면서 상체가 틀어지지 않도록 정면을 보고 진행합니다. 중둔근 자극을 느껴주시고 상체가 세워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중둔근 자극을 꺼낸 방향이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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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드를 무릎 위에 착용합니다. 고관절을 훼손시켜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어 힌지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앞꿈치를 살짝 열어낸 상태에서 무릎 방향이 일치하도록 옆으로 움직입니다. 진행하면서 상체가 틀어지지 않도록 정면을 보고 진행합니다. 중둔근 자극을 느껴주시고 상체가 세워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중둔근 자극을 꺼낸 방향이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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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드를 무릎 위에 착용합니다. 고관절을 훼손시켜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어 힌지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앞꿈치를 살짝 열어낸 상태에서 무릎 방향이 일치하도록 옆으로 움직입니다. 진행하면서 상체가 틀어지지 않도록 정면을 보고 진행합니다. 중둔근 자극을 느껴주시고 상체가 세워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중둔근 하늘이 확실하게 열어주시고 상체가 세워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중둔근 자극을 꺼낸 방향이 일치합니다. 덤벨의 머리나 덤벨 중앙 부분을 손을 교차하여 잡아줍니다. 상체 전반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뒤로 보내면서 덤벨을 다리 사이로 통과시켜줍니다. 데드리프트 시 나오는 힌지 자세를 빠르게 진행한다고 생각해주세요. 뒤쪽 하체 근육이 늘어나며 덤벨을 다리 사이로 넣었다가 둥근이 수축되는 힘을 이용해 다시 앞으로 밀어내며 빠르게 진행됩니다. 덤벨의 머리나 덤벨 중앙 부분을 손을 교차하여 잡아줍니다. 상체 전반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뒤로 보내면서 덤벨을 다리 사이로 통과시켜줍니다. 데드리프 듯이 나오는 힌지 자세를 빠르게 진행한다고 생각해주세요. 뒤쪽 하체 근육이 늘어나며 덤벨을 다리 사이로 넣었다가 둥근이 수축되는 힘을 이용해 다시 앞으로 밀어내며 빠르게 진행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덤벨의 머리나 덤벨 중앙 부분을 손을 교차하여 잡아줍니다. 상체 전반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뒤로 보내면서 덤벨을 다리 사이로 통과시켜줍니다. 데드리프 듯이 나오는 힌지 자세를 빠르게 진행한다고 생각해주세요. 뒤쪽 하체 근육이 늘어나며 덤벨을 다리 사이로 넣었다가 둥근이 수축되는 힘을 이용해 다시 앞으로 밀어내며 빠르게 진행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덤벨의 머리나 덤벨 중앙 부분을 손을 교차하여 잡아줍니다. 덤벨의 머리나 덤벨 중앙 부분을 손을 교차하여 잡아줍니다. 덤벨을 다리 사이로 통과시켜줍니다. 데드리프 듯이 나오는 힌지 자세를 빠르게 진행한다고 생각해주세요. 뒤쪽 하체 근육이 늘어나며 덤벨을 다리 사이로 넣었다가 둥근이 수축되는 힘을 이용해 다시 앞으로 밀어내며 빠르게 진행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덤벨의 머리나 덤벨 무거운 덤벨 한 개를 고관절이 접히는 부분에 올려 고정해주세요. 뒤꿈치와 둥근이 수축되는 힘으로 덤벨을 천장으로 들어 올리며 숨을 내쉽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며 엉덩이를 아래로 내려줍니다. 진행 중의 복부 힘은 계속 유지해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발끝을 열어내어 힙 브릿지 자세를 잡아줍니다. 무거운 덤벨 한 개를 고관절이 접히는 부분에 올려 고정해주세요. 뒤꿈치와 둥근이 수축되는 힘으로 덤벨을 천장으로 들어 올리며 숨을 내쉽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며 엉덩이를 아래로 내려줍니다. 진행 중의 복부 힘은 계속 유지해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발끝을 열어내어 힙 브릿지 자세를 잡아줍니다. 무거운 덤벨 한 개를 고관절이 접히는 부분에 올려 고정해주세요. 뒤꿈치와 둥근이 수축되는 힘으로 덤벨을 천장으로 들어 올리며 숨을 내쉽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며 엉덩이를 아래로 내려줍니다. 진행 중의 복부 힘은 계속 유지해줍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며 엉덩이를 아래로 내려줍니다. 발끝을 열어내어 힙 브릿지 자세를 잡아줍니다. 무거운 덤벨 한 개를 고관절이 접히는 부분에 올려 고정해주세요. 뒤꿈치와 둥근이 수축되는 힘으로 덤벨을 천장으로 들어 올리며 숨을 내쉽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며 엉덩이를 아래로 내려줍니다. 진행 중의 복부 힘은 계속 유지해줍니다. 그녁을 잡고 있습니다. 슬롱이 웅미러에 대한 심각의 도전을nen 수축되어 있습니다. 그녁을 넣은 Ahmad과 아내와 함께의 도전을ured니다. 주 pad의EM이 무대를 상담합니다. 하지만 기다리게 상담했습니다. 음하니까 이 모닝을 잃지 않으며 엉덩이가 시anching합니다. 정한 Burnham은의 고정uz입니다. 지민과의 법을 잃지 않으며 엉덩이가 경고하다는 노력을 Circumbe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리 뵉도가 주로는 여행을 지내는데 절대 상담을 격교하다고 하여 엉덩이가 시발합니다. 근데 뭐지? 뭐지? 짠 음... 왜 이렇게 없나? 또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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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